아마존에서 이거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 선글라스 끼다 보면 아시안들이 콧대가 좀 낫잖아요 그래서 자꾸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여름에는 땀이 나고 하니까 더 미끄러워서 막 흘러내리는데 이럴 때 코 닿는 부분에 이걸 붙여 주면 좀 고정이 돼서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붙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은 얼굴에 땀이 안 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는 않는데 이제 여름에 좀 땀이 나고 하면 흘러내릴 거니까 제가 먼저 사서 붙이려고 합니다 한국 브랜드 선글라스는 한국인의 얼굴 여기 코 부분에 좀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외국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사용할 때는 아시안들은 여기에다가 이걸 붙이면 된다고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고정이 딱 됐어요 안정감이 있고 좋은데요 이것도 한번 끼워볼게요 정말 여기 딱 고정이 돼서 안정감이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여름에 선글라스가 흘러내려서 불편했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존에서 이거 구입을 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입니다 밖에는 바람도 세게 불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피자를 주문해서 날구지를 한번 이거 원래 가격이 85불? 85불짜리를 단돈 8불에 사는 방법 이렇게 4개에 80불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8불에 우리가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냐 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버잇에서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레스토랑 중에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다 그러면 클릭을 하셔서 주문을 하면 1개 값으로 2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피자 하나 가격이 19불이고 파스타도 가격이 19불입니다 19불에 각각 1 플러스 1 이벤트로 1개씩 더 받았으니까 38불에 총 38불에 4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우버잇을 통해서 첫 주문 고객에게 30불 디스카운트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버잇에 등록을 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38불에서 30불 첫 고객 디스카운트를 하니까 8불에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 계정으로 주문해서 먹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등록을 하고 제 계정으로 주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남편 계정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또 한번 30불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한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건강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감자를 일단 이렇게 썰어 주고요 그냥 편하게 맥서기에 갈아 줍니다 이거는 실란프로인데 지난번에 감자전 할 때 실란프로를 같이 넣어서 구워 먹으니까 이해로 궁합이 맞더라고요 이걸로 점심 한 끼 충분하겠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대충 북쪽으로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뉴마켓에 있는 어퍼몰로 원정 쇼핑을 왔는데요 그냥 날씨도 구질구질하고 해서 바람 쐴 겸 한번 오랜만에 와 봤습니다 이거 푸드커트입니다 이거 푸드커트입니다 그리고 푸드커트 두개 글빨린 여기 마켓 앵포에는 많은 마스킨란들이 있는데요, 맛집들이 많습니다. 우진이 베이크리 여기 빵이 좀 담백하고 맛있어요. 여기 유명한 아마데우스 베이크리가 있어요. 여기 키윽이랑 나카롱 오, 차가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